신통방통 신기동기 중마라 알랄랄랄라 영원히 열어라 공룡신통 신통방통 캐릭터 변신 반칙 신비 신비 진짜 잘 치지 않아? 신비? 이게 뭐해? 넌 누구? 쟨 누구? 뭔 소리야? 신비야 너 진짜 잘한다 나도 피아노 가르쳐줘 쟤도 신비야? 응 나랑 이름이 똑같더라고 박신비 게다가 피아노 신통이라나? 뭐라나? 아 그니까 쟨 피아노 신비 넌 나 뭐야 넌 넌 그냥 신비? 그냥 신비야 아니면 뿅한 신비? 최고의 신비? 소음에만 신비 그냥 어? 신비야 너 피아노 진짜 잘 치더라 진짜 멋있어 그쯤이야 그쯤이야 뭐 신비야 신비야 나도 피아노 알려주라 응 응 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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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할래 특별해지고 싶다고 어허 넌 원래 특별해 특별해? 아 그럼 넌 네 공룡님 친구잖아 그런거 말고 참단 그런거 말고 그런거 말고라니 진짜 멋진거 피아노 신비처럼 그래 뭐 그런걸 원한다면 기다려봐 자 신통방송 신비방기 신나 열놀이었노 열려라 공룡슈 호 신통방송 캐릭터 변신 한찜 우와 우후 발레신리 피아노 신비 피아노 신비 자 고릴라 곰라 원하는거 곰라 좋아 나도 피아노 신비 할래 스트리 History 이거 진짜 금방하다 이제부터 너는 피아노 신동 피아노 천재야 처음 보는 악보라도 술술술 완벽하게 친다고 우리 피아노 신동 따니 우리 피아노 신동 아버님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아 수학습 때요 지금 할 거예요 숙제는 무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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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학교도 안 가는데 뭘 학교 안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와 진짜 이게 여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퀘셜을 확인해볼게요 짜잔 9시 미끄라지 선생님 레슨 10시 두드려 선생님 레슨 12시 치고 또 쳐 선생님 레슨 밤 12시요? 특별해지는 것도 꽤 피곤하네 어 어? 어? 어 신비 왔구나 난 다쳤어 너 해 정말 슬슬 처지네 신기하다 우와 역시 천재는 달라 아주 신나구만 아 해고 팔이야 어 어깨 아퍼 어? 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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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너 이번 주에 또 콩콩 나간다며? 아 우리 신비는 보나마나 또 1등이겠지 뭐 근데 우리 신비 너무 바빠서 맨날 학교도 안 오고 너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알아 아 근데 우리 어제 만났는데 어? 네? 너 이제 그냥 신비 아니라니까 엄청 바쁜 피아노 신비라고 아 맞다 그럼 요번에도 내 생일 파티 못 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연습 있잖아 6시에 찰지용 선생님 레슨 또 8시에 피아노 신비 됐고 아빠한테 말하면 보내주실 거야 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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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파티 딱 한번만요 네? 아 딱 한번만요 우와 안돼요 지금 콩콩콩 대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난 친구들이랑 언제 놀아요? 이 다음에 커서? 네 드디어 오늘의 콩쿠르 1등 하는 날 응 왜? 안 좋아? 아니, 좋아 너무 좋아 아, 예쁘다, 예뻐 여기 있다 오, 얘들아 안녕 신비야, 꼭 1등 해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예쁘다 오, 얘들아 신비야, 넌 친구 안 와? 친구? 그런 거 없는데 뭐? 친구가 없다고? 응, 학교도 매일 빠지고 친구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왜 없어? 콩쿠르 나간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친구들이 잘난 척한다고 싫어해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나랑 친구하자 아 수선이 왜 그래? 이 연습 때문에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게 왜 이러지? 타머 기능이야 선택 버튼을 눌러야 돼 손톱 버튼? 어서 선택해, 어서 바람이 신났네 에이, 왜 이렇게 오바야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아, 근데 마리야 응 너 생일 파티에 친구 데려가도 될까? 친구? 잠깐만 피아노 신비? 맞다, 그래 얜 피아노 신비 난 그냥 신비 왜 왜 안 내지? 왜 그냥 신비는 진짜 최고를 못 지지 않냐 ㅎ ㅎ ㅎ proceeds halb 須 隻 逸 四 逸 逸 逸 라알라리알라 요리가 공룡시 STEPHAN